흐트러지지 않는 자세. 변함없는 표정. 그는 정말로 성악발성의 목소리를 가진 그런 사람일지. 아니야 아니야. 이게 좀 변했을까. 정말 잘했을까. 이분은 얼어있어 지금. 그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그게 다. 잘할 것 같아요. 잘할 것 같아요. 잘할 것 같아요. 그치 그치 그치. 반응 맞춘 것 같아요. 어 그치.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는 mc 더 잡스. 자 지금 뒷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. 자 마지막 한 말씀 드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예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혁신적인 고음을 이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편하게 쉽게. 감사하시는 시간을 갖게 되실 겁니다. 잘했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내가 분명히 뒤에서 숱하게 잡을 것 같아요. 아 얘 지금 화가 나셨어요. 물 마신다. 물 마신다. 물 마신다. 물 마신다. 물 주는 거 숱하게 맞어 나는. 물 주는 거 숱하게 맞어. 무슨 음치한테 물이 뭐가 필요해. 아니 근데 진짜 숱한 음치들이 다 물 마셨어 지금까지. 자 이제 그의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. 과연 mc 더 잡스. 장세복 소리를 들렀죠. 실력자야 실력자. 실력자야. 지금 막 몰입하고 계시잖아요. 나올 거야. 나와. 아 잘한다. 우리 잘한 거. 잘한 거. 잘한다고. 안 해. 문수사물 시장에서 사과 격려하시는 것 같아요. 소리통이 좀 있으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. 어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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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어떡해 어떡해 두 눈에 소리 없이 흘러 이 가슴이 흘러 온다 온다 내 맘속에 그대가 온다 그 시절 그때처럼 웃으며 나에게 울어와 소리 없이 그대가 온다 내 가슴 안 가운데 보고 싶은 그대가 온다 정말 사랑했구나 그대 매일 돌아보며 사는다 내 맘속에 그대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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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